안녕하세요. 미니파이어의 1인기업입니다.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은 각자가 다니는 직장의 직장 가입자가 돼서 각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직장 건보료를 납부합니다. 이렇게 맞벌이를 하다가 부부 중 한 명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이때 꼭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입니다. 맞벌이 하다가 한 명이 퇴직하면 당연히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. 특히 임대주택을 소유한 맞벌이 부부라면 퇴직 후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못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. 그래서 임대용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한 명이 퇴직했을 때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퇴직할 경우 100%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우선 피부양자 요건부터 간단히 확인해 보면요. 2021년 현재의 피부양자 자격은 그래프에서 보듯이 보유재산 5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3,400만 원 그리고 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보유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는 될 수 없고요. 이 피부양자 요건은 내년인 2022년 7월 건강보험 2단계가 시행되면 그 범위가 축소될 예정인데요. 재산 3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2천만 원, 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 2단계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지금 화면의 카드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. 간단한 경우로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 명의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됩니다. 그럼 맞벌이를 하면서 거주 중인 주택과 임대 중인 주택 해서 주택 두 채를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서 남편이 퇴직하게 되고 아내는 계속 직장을 다니는 경우를 가정해서 퇴직한 남편이 100%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주택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 퇴직한 남편의 재산은 총 4억원이 잡히고요. 주택임대소득을 미등록인 상태에서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하면 연간 임대소득 금액은 100만원으로 잡히게 됩니다. 피부양자 그래프에서 보면 재산 4억원에 소득 100만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하지만 이 경우 남편은 피부양자가 되지 못합니다. 바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때문인데요. 주택임대에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소득재산요건 해당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부양자는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남편이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 소득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임대소득이 남편 명의이기 때문입니다. 이 경우에는 남편 명의의 임대소득을 없애야만 남편이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남편 명의 임대소득을 없애려면 임대주택을 팔아 치우면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둔 임대소득을 쉽게 버릴 수는 없고요. 남편 명의 임대소득을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. 먼저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료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없게 즉 0원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사례처럼 임대료가 월 50만원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33만 3천원으로 낮추면 임대주택 미등록인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이 0원이 돼서 남편 명의 임대소득금액은 없어지게 되고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만일 임대료를 월 50만원 받는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사례의 경우에는 지역건보료가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0만원 정도 부과되니까요. 월 임대료를 17만원 정도 낮추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상태입니다.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. 사례처럼 임대료가 월 50만원 수준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.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연간 임대수입이 천만원, 미등록사업자인 경우는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원이 넘는 경우 주택임대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금액을 넘지 않게 임대료를 맞추면 남편은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임대료를 낮춰서 조정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는 않으니까요. 특히 임대료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이 방법은 비현실적이고요. 그래서 생각해 볼 또 다른 방법은 남편 명의인 임대주택을 직장인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겁니다. 배우자에게 임대주택을 증여하는 건데요.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니까 사례의 경우에서 재산세 과세 표준 1억원인 임대주택을 대략 시세인 2억원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비과세 될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증여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데요. 해당 임대주택이 증여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 3.5%가 적용되니까 취득가액 2억원에 대한 3.5%로 7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세금 700만원이면 임대주택에서 받는 월세 1년치가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. 만일 임대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면 증여 취득세는 12%가 적용되니까 더 큰 금액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구요. 부부간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지금 화면의 카드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사례의 경우를 종합해 보면 퇴직한 남편 명의의 임대소득 때문에 지역건보료가 매월 20만원 나오게 될 상황에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임대료를 매월 17만원 낮춰서 매년 204만원을 손해볼 건지 증여를 통해서 한 번에 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. 이 상황은 재산세 과표 1억원, 임대료 50만원일 경우의 상황이고 만일 임대주택의 재산세 과표가 3억원, 임대료가 150만원 정도라면 계산은 전혀 달라지게 되구요. 여기까지 살펴보면 퇴직한 남편이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주택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결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남편 명의의 임대주택을 퇴직 전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해 뒀다면 퇴직 후 문제없이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구요. 만일 임대주택을 처음 취득했을 당시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었다면 더 간단한데요. 중간에 명의변경을 위해 추가로 세금 등 비용을 드릴 필요도 없구요. 그래서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부 중 더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할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. 남편이든 아내든 더 오래 직장생활을 할 계획이거나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 명의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세금도 가장 적게 내고 건보료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인 겁니다. 오늘은 임대주택을 소유한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퇴직한 경우 100%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. 지역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. 계속해서 지역 건보료 절감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εν